오늘은 본베수를 만날 아산천으로 왔습니다 제가 아산천에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 걸렸네 한번 제대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큰 녀석으로 왔다! 오우 사이즈! 상태옥스피션 렛츠고! 가볍게 일단은 바닥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면 안에 붙어있을 수 있으니까 발밑부터 아침에 좀 비가 왔었어가지고 조금 예민해졌을 수도 있어 지금도 안 그래도 예민하시긴데 소원이 오른지가 헤빙이 된 지가 얼마 안 돼서 붙이면 그렇게 깊지 않네 어디에 애들이 포지션이 있으려나 입술 들어올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닌 거니 3월인데 먹고 자는 친구들이 없니? 느낌이 리액션 바이트로 먹여야 될 것 같은데 느낌 좀 오는데 여기 많이는 아닌데 아침에 비가 좀 와서 입질 한 번만 들어와라 위치만 샀게 내가 뭔지 알게 이렇게 싹 잡힐게 아 날은 좋다 바람도 안 불고 흐려서 좀 그러지 여런데 안 붙어있어 여런데 왜 여런데 안 붙어있을까 너무 좋은데 붙어있고 딱 좋은데 나타로 한번 해놓고 뭐야 저 판부터 어디 그렇지 그렇지 리액션 이렇게 딱 붙여져 왔다 어휴 아 걸렸네 아하 넘어지면 어이가 없네 어이? 어이가 없네 개새끼가 USB 블리치로 1.5m 리액션 바이트로 리액션 바이트로 유도해야 될 것 같아 지금 상황 가보자 뭐가 있냐 뻘받이봐 뻘받이봐 아 있었는데 아 쳤는데 아 때려줄거 같으면서 다 진짜 거기가 없는건가 그냥 얘 아이 아이고 프리리그 바닥을 한번 보자 잠시만요 입지 그렇지 등검없이 집ail으로만 해놔 없는게 아니었어 왔다 오우 사이즈 오케이 없는게 아니었어 아직 예민하네 와 색깔이 나이스 고맙다 입술이 딱딱하고 아직도 엄청 밝았네 쎄카 하나 둘 셋 웃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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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린내 좋다 고맙다 고맙다 포기할라 그랬어 고맙다 고맙다 zust